오늘 뭐 따로 뭐 트레이닝 하거나 그런 건 없고 바로 1대1 해볼 거야. 그 팀 미션으로 진행할 거고. 1대1 팀 미션은 승자 연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에서 이긴 선수는 상대 팀의 다음 선수와 연속하여 대결합니다. 선수별로 7점을 가지고 시작하며 상대 득점에 따라 자신의 점수가 박히게 됩니다. 2점 슛은 1점, 3점 슛은 2점으로 카운트되고 소속 팀원이 모두 지면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한 두 팀에는 각각 한 명의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매치는 중간 점검의 승자조와 패자조로 나뉘어 대결합니다. 퀀텀 VS 스키 팩토리, 프로카데미 VS 프리즘 훅스. 사전에 팀에서 정한 출전 순서에 따라 경기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훈련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민기가 탈락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중간 점검 이후에 훈련을 시작할 때도 민기의 자리 때문에 많이 다운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민기도 나가면서 우리의 건승을 빌어줬고 선수들도 앞으로 경기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간다고 생각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엄청 안 좋았어요. 저희들한테 희망 엄청 많이 하셨고 슬프지만 아직도 빡세히 하고 있어요. 민기 형이랑 뛰었을 때 난 안 진다. 당연히 저는 엄마, 아빠 다 왔고 거기까지 서울까지 다 갔는데 저는 첫 번째 탈락되는 사람이 절대 그 느낌을 그걸 하기 싫어서 이기고 난 사흘 안 난다. 그렇게 했어요. 뭐 누구를 응원하지는 못했고 그냥 3년 4 때 잘 못해서 좀 미안한 느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뭐 나를 고르지는 않겠지, 민기가 차라리 근데 불러주길 바랐어요, 살짝. 왜냐면은 3년 4 때 아무것도 못 보여줬고 여기서 집에 가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아무것도 못 보여줬다. 상호하는 게 있나요? 괜찮아요. 차 낫진 않았어. 좀 아픈데 문구할 때는 뭐 아프.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아요. 안 쓰지 않았어요? 그때 엄청 아팠는데 진통제랑 좀 먹고 하니까 할만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시련은 가볍게 넘고 간다. 일단은 계속 먹히니까 멘탈이 나갔어요, 그냥. 거기서 무너졌어요. 일단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왔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고 이제 우리 스태프들도 좀 충격이었고 선수들도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상대가 뭐 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경기의 패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인정하고 너무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그건 제가 리스펙하는데 그 전에 있던 상황들이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기 이제 현중이 형, 승찬이 형이랑 저희랑 말했던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코치 안 뛸 거야 안 뛸 거야 안 뛸 거야 그런 말들 들었고 안 뛰면 우리도 안 뛸 거니까 재밌겠다 좋은 경쟁 하겠다 애들끼리 계속 전화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상태 어떻냐. 우리는 승찬이가 무릎이 안 좋아서 못 뛰겠다. 그런 말도 좀 아쉬운 거죠. 경기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도 그 뻔한 레파토리인데요. 그 꼭 진 팀들 진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긴 하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프로카데미 지금 스타일 너무 좋아요. 좀 프리하고 좀 되게 여유 넘치고 여유 넘치는 부분은 되게 멋있고 저도 갈망하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여유 여유를 넘어서 그냥 의욕이 없어 보여요. 뭐 솔직히 그 코치님 때문에 진 건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잘해줘서 진 거기 때문에 뭐 불만은 없는데 혹시 몇 점이나 주셨어요? 고등볼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뛰어야 되는데 스킬팩토리 박스타 코치님이 제일 작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코치님인데 혼자서 안 하고 패스를 많이 하고 그게 코치의 롤인데 그 코치는 진짜 혼자서 그냥 힐 러버 혼자서 다 일단 고등볼러라고 하지만 주어진 것을 잘 이용하는 것도 또 이러한 서바이벌의 묘미이지 않나 저희 센터에서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 팀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저는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팀 미션 그냥이죠. 제가 먼저 한다고 좀 말할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근데 너무 못 보여줘서 그냥 제가 다 보여주고 끝내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겨야죠. 뭐 리듬 뺏고 타이밍 뺏어서 공격하는 거나 그리고 아마 피지컬로 밀고 들어올 때 버티면서 수비까지 하는 거 그런 거 연습할 거니까 또 도와주러 왔으니까 열심히 하자. 알았지? 네. 일단 수원이가 여기 코치해줘. 네. 작은 친구 큰 친구가 있잖아요. 그걸 데뷔해서 좀 섭외를 해서 그 연습을 중점적으로 할 거 같아요. 아 그 제가 먼저 나가도 돼요? 일단은 섞어서 해보자. 지금 첫 번째는 티미가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네가 근데 이게 한 명이 끝나면 그 다음 얘가 나가는 거 그치. 네가 만약에 이기면 그대로 계속 하는 거고 근데 토요일은 제가 먼저 좀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왜? 제가 먼저 이유가 뭐야? 제가 먼저 끝내기. 아 네가?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아니 너 의견 존중하는데 일단은 오늘 훈련 통해서 한번 섞 이렇게 해보고 타이밍 먼저 나가면 자신 있어? 네. 그래. 그럼 지금 네가 먼저 해봐. 응 먼저 해봐. 믿어야죠 선수를. 그 키 큰 애는 리듬이 이렇게 좋고 그런 애는 아니야. 한 두번 빠빵 써가지고 쭉 붙이거나 원투 밟아가지고 레이더리 쏘거나 약간 그런 느낌입니까? 그래. 최근에 그렇게 맞춰. 태아나 포스터 많이 해줘. 상을 한번 해봐. 와 나이스. 이 정도 수비면은 큰 애 정도는 그냥 맞겠네. 불가능하네 안. 흥이. 으아. 우티이 무티이 잘했어. 우티이 잘했어. 우티이 물티이. 우티이 잘했어. 장현아 수비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정도 안돼 끝까지 어렵게는 쏘게 하면 돼 끝까지 어렵게 내주게 하면 돼 네 썰어 굿 굿 자cent량 좋았어 굿 굿 1점 더, 1점 더, 1점 더, 1점 더. 이럴 때 집중해야 돼, 이럴 때 집중해야 돼. 수비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어렵게만 쏘게 하면 돼. 봐봐, 들어가니까 어떡해? 파울하지. 그걸 연속 두 번 한다고 생각해야 해. 그럼 자유투야.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연속 두 번 안 됐어. 근데 아파.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가 왜냐면 상현이 습관이 오른쪽 가면 손이 된단 말이야 그걸 쭉 그냥 계속 밀고 들어가 상현이 손전보고 맞는다? 그렇지, 봐 봐 봐 그렇지 이런 투지 좋아 그렇지 엔진 상현아, 수비하러 조금만 더 옆으로 왼쪽 좀 더 큰일 났네 봐, 상현아 우리 8강도 생각해야 돼 아까 상현 선수가 본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우리 멘토들이 있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8강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서 우선은 티미 선수를 먼저 내보낼 것 같아요 일단 수비가 생각한 것처럼 안 돼요 수비 잘했는데 제가 쉽게 앉으려고 파워를 좀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할 건데 그래도 퍼스트업 상대가 오면 너무 체력 딸린 게 느껴지고 좀 버거워요 네 제가 여기 많이 깎이는구나 빡세게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런데 힘으로 들어오면 솔직히 잘 못 맡겼어요 파워를 한번 해봤구나 네, 돌 타려고요 그런데 환일이가 장면이 키가 크고 힘이 그렇게 안 채워서 핸들링이랑 스피드가 좀 없어서 그렇게 큰 사람은 블록 습관이 맞잖아요 똑똑하게 그래서 페이크 많이 쓰고 아까 넣었으면 끝났냐 아 1대1 못 키면 지는 거야 수비 생각해 안 아치게 해야 돼 오케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수비가 안돼 형 잘했어 수비 괜찮아 엘리트 선수니까 저 정도지 수비가 안돼 수비가 안돼 잘했어 우리 애들이 웨이트가 약해서 힘이상 빼고는 다 먹을만하지 않아요? 아 근데 그때 가져보니까 아니다 3일에서 우빈이? 네 우빈이 형 너같이 간제비처럼 하자고 고 오 오케이 굿 굿샷 굿샷 나이스 좌우로 좌우로 오케이 그렇지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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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빠르자 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오 오 오 오 오 심야 이럴때 진정해 진정해 드립이 치다가 네가 지치겠어 수비 가만히 있었어 수비를 움직이게 하는 드립이 필요해 레츠고 수비도 해봐 수비도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빨라 오 방금 오벨스하는거 봤어? 굿샷 하 너도 너보다 쪼리지 네 그렇지 까비 까비 잘했어 오 마이 갓 멈추지 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동준이랑 하면 블록킹 많이 하겠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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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만드는 과정도 옆으로 잘해서 타이밍까지 잘 쐈잖아 그치 네 아까 이제 지치니까 드리블 갑자기 많아지고 네 너 생각대로만 플레이하는데 수비를 보면서 그거를 자꾸 이용하려고 해야 돼 수빈은 잘하고 있어 아까처럼 계속 잡자마자 붙이는 거 있지 네 얘가 수비 자세가 높아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게 늦어 잡자마자 붙이면 그 반응 속도가 늦어 그걸 계속 공략하고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슛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농구할 때는 진짜 자유롭게 그런 생각을 해서 하고 체력이 너무 좀 티미가 동준이 같은 스타일에 따라서 좀 약할 것 같아요 블락이나 이런 거 되는데 흔들어서 가면 그건 좀 약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동준이 잡고 그다음에 뭐 제가 죽더라도 환일이랑 했을 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능력이 너무 싫어 괜찮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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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돼 이거 넘겨 이겨야 돼 이거 넘겨 이겨야 돼 오 쒸잇 아 안돼 아마 이 친구들보다 실력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부분은 진짜 잘 훈련한 거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일요일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토요일에 끝날 수 없어 네 병호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볼 주면 공격적으로 처음에 잡아서 안 됐어 빨리 옆으로 가서 공간 만들어서 슛 쏘는 거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해봐서 알지만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잖아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멘탈 잡아야 돼 하면서 점점 흥분하면 안 되고 흥분하면 아까 티미처럼 드리블만 혼자 급하게 치게 되고 상윤처럼 메이드 떨어지고 수비에서 파울만 나오고 냉정하게 똑똑하게 해야 돼 토요일날 살아남아서 일요일까지 한번 가보자 수고했어 고맙다 흥미 고생했어 아 근데 오늘 아니 체력이 우리의 적은 누구나 네 자신 진작만 안 하면 돼 오늘 되게 투지 있고 되게 막으려는 고생했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매치를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선수들에 대응하는 것보다 저희 선수들이 준비한 거 적극 선 그냥 그런 것만 가서 긴장 안 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둘 다 끝낼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할 거기 때문에 두 명을 다 이겼어. 네. 네. 체력이 다 없어진 상태로 8강전을 할까요? 아니요. 제 생각이지만 저희가 두 명이니까 저희가 먼저 할 거란 말이에요. 모르지. 저희가 먼저 할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먼저 할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긴 다음에 뭐 퀀텀하고 스킬 팩트를 하는 동안 쉬고 하면 충분히 상관없을 것 같고. 탈락사 리트도 할 거고. 네. 누구한테 던져. 그래서 만약에 1대1 결승전 확 쭉 쭉 쭉 들어가고 아 팀 위민턴 선수 이겼습니다. 엄마랑 아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다 사주고 당연히 코치님이랑 센터를 다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볼러. 밀리언즈. 그 풀라커 상품. 친구랑 저 신발 사줘야죠. 나 이제부터 진짜 많다. 프리즘에 유한율 선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 프로 아카데미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이기게 돼서 동준이랑 둘이 1대1 하게 된다면 유한율 선수가 키가 좀 크지만 아무래도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다 보니까 동준이한테 몸싸움이 좀 밀릴 것 같아서 유한율 선수가 좀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킬 팩토리랑 퀀텀에서는 누가 탈락할 것 같아요. 일단 루안이 탈락하지 않을까. 저희랑 스킬 팩토리랑 붙으면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킬 팩토리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루 선수가 떨어질 것 같고 프리즘이랑 프로 아카데미 중에서는 프리즘에 유한율 선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팀이랑 루? 네. 내일 이길 것 같아? 이겨야지. 이제 실전 1대1 훈련이고요. 동호회에서 잘하시는 분 두 분을 모셔서 이것저것 요청 드리면서 실전 훈련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순서를 나갈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이 선수들을 장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그 순서 정하는 데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 세 명 몫을 해줘야 돼요. 키몬 파이터? 네. 점수 남아있으면 계속 살아있어서 계속 하는 거고요. 네. 100%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친구들. 자 그리고 심판은 잘 못 보더라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 아니니까요. 자 수비가 주면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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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6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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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애들 오케이 다음 선수 나오시고요 내가 와? 미안하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민아 파악하는 거니까 괜찮아 또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단판이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어 시합 때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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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하마 수비하마 뜨면 안 돼 뜨면 안 돼 노노노노노 아 혼자 다 끝내야겠어 야 찬아 뜨지마 뜨지마 고등볼러에서 아예 없는 스타일이잖아 환조형이라 생각하면 되나? 환조형 보다는 몸이 있으니까 이삭이 형이랑 환조형에서 섞어놓고 몸 더 커지고 키크가 몸 커진 버전이죠 저번 막으면 뭐 형들 다 막지 뭐 M&A M&A 자 괜찮아 괜찮아 빨리 데뷔하란 말이야 다음에 또 붙을 때 똑같이 나가면 안 돼 네 작전 타임 작전 타임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점이 뭐야 문제점이 너네가 먼저 얘기해 봐 여러분 너무 쪽팔리다 이렇게 지면 이대로 토요일까지 가면 걱정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슛 있는 건 알았어? 네 슛 좋거든 그리고 돌파를 할 때 때려 부실 것처럼 치고 들어오네 막 갖다 박아서 저쪽으로 밀어내려고 그럴 때 우리 M&A 받는 거 있잖아 같이 받아줘야 돼 파울성 있게 저도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농구는 사실 슈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슈팅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볼 나자마자 역시 슈 없네 이러면서 멘탈이 흔들어 놀라고 슈 없네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먹히는 것 같고 그래서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비나 공격 스킬이나 이런 거는 너무 훌륭한데 결정적으로 슛이 들어가야지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맞기에 까다로운 상대긴 해 슛 조크 돌파 있고 이러니까 근데 환조나 이런 애들이 저러잖아요 비슷하단 말이야 환조보다는 더 잘하지만 좋은 연습 상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저 분이 나오실 텐데 슛 조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슛 없는 사람 이삭이랑 비슷할 거예요 올킬 가능하실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몸을 풀려놨기 때문에 한 명 잡는 거 목표로 우민이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보고 호민이가 첫 번째 나가보고 차연이가 두 번째 나가보고 네 해보자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자신 있게 그냥 연습이니까 레츠고 레츠고 오 나이스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자신게임 오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리 하나 수리 하나 요 제외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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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 좋디 안 밀리잖아 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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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형님이 잘 봤는데 어 잘 받아 끝에 못 따라가는 거는 다리 풀렸어? 지금 힘이 안 들어오는 거야 힘이 안 나오는 거야? 체력이 좀 딸려서 못 따라가는 거지? 진 팀 공격 네 네 자 자신 있게 해 파이팅 그렇지 그렇지 좋아 침착하게 하면 돼 아 잘했어 잘했어 태현아 좀 싸서 감 잡아야 돼 네 강경 유지 한쪽만 한쪽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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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 유지 강경 유지 강경 유지 붙지마 붙지마 그렇지 잘했어 아 굿디 이렇게만 하라고 굿 굿 굿 굿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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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뻔했어 치현아 많이 남았어 손 손 손 손 두 개 두 개 아이스 세현아 끝까지 끝까지 아 치현이가 지금 하나 남은 거야? 하나 아니 아니 하나 너무 끝이고 세 개인가 두 개 남았어 아 오케이 세현이 들어왔다 물 맞아 아 자 굿 굿 너무 많이 먹겠다 그거 숱 쏠 때 이게 슛 쏘기 전에 수비가 이런거나 뛰기 전에 약간 같이 떠줄 때 약간 움찔 하거든? 찍히더라도 그냥 쏴 너 페이스대로 쏴 그래야지 데이터가 쌓이는 거야 그래야지 슛이 왜 안 들어간지 안다니까? 이렇게 움찔해서 쏘는 거는 그냥 버리는 슛이야 그냥 하나 버리는 슛이야 자 성향 파악 잘해 핸드업 채연아 책임감 갖고 붙어서 막아봐 채연아 잘해봐 핸드업 손 손 공 어딨어 공 어딨어 그렇지 그렇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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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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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몸 좀 풀어 몸 좀 풀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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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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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도 이러는 거 아니야? 형 자신감이 깨요. 형 잘해요. 이게 애들이 빠르잖아. 돌파는 내 힘이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풀로 달려가야 받을 수 있어. 요령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겨운 공부. 공부한 시간만큼 쌓이는 포인트. 내 맘대로 플렉스. 스카 갈 때 밀리언즈.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네. 답이 없어. 미안하다. 아니야 형 잘했어요. 슛이 너무 좋아요. 제 슛이 너무 다 길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자 우리 모여볼까. 뭐야 뭐야 뭐야. 앉아보자 앉아보자. 각 팀에 에이스들이 있잖아. 저 측 에이스는 최영원이잖아. 저 흰색 나시. 쟤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 쟤를 조지는. 슛이 좋으니까. 슛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 이 작전은. 최연이가. 저와 보면 이겨야지만. 성공해야 하는 작전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지더라도 점수 몇 개 안 남아야 돼. 우빈이가. 이번에는 슛 쏘지 말고. 포스트업을 막는 게. 체력이 제일 많이 들거든. 포스트업 같은 걸로. 조정.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드리블 치다가. 한 번에. 드라이빙으로 확 들어가서. 꼴이 근처에 오면. 등져가지고. 몇 번 밀고. 이렇게 올려놓는. 포스트업으로. 힘을 좀 빼놔 보자. 힘을 빼서. 현민이가 이겨버리는. 목표야. 알겠지.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니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어.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 목표에. 충실해서 한 번만 해보자. 해보자. 자. 해보겠습니다. 강경 유지. 강경 유지. 그렇지. 어. 자꾸 붙으려고 그런다. 강경 유지. 강경 유지. 그렇지. 안에만 못 들어오게. 자. 곧 뜬다. 그렇지. 시간이. 채원아. 1대1. 훈련하게 잘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벤져. 벤져. 오케이. 오케이. 강경 유지 하되. 강경 유지하고. 그렇게 쉽게 못 올라가게 좀 해줘요. 강경 유지. 자. 구석. 자. 초빙이가 강경 유지만 치워만 좀 들어가도 좋긴 한데. 지현아.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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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진심. 승. 진심. 쏜다 곧 쏜다 곧 쏜다 그렇지 굿굿굿굿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 잘했어 잘했어 쉽지? 막기는 지금 수빈은 너무 잘하고 있어 제 자리에서 하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요 넓게 이렇게 가다가 한 번에 가야돼 안 움직이게 그리고 그냥 처음에 드리브를 많이 치면 힘드니까 히팅을 계속 쏴봐 그 스핀 돌아서 잡는 게 좀 느리거든 돌 거면 바로 선택해야 돼 잡고 잡아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잡을 거면 바로 이렇게 슛 쏘던지 아니면 링 쪽으로 공격적으로 돌아서 확 올리던지 해야 되는데 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이렇게 잡거든 그럴 바에는 그냥 드리블을 치던지 나이스 굿잡 굿굿굿 굿굿 굿 채연아 그냥 쏴야 돼 어 쏴야 돼 채연아 수비 하나 들어왔어 굿굿 들어왔어 굿굿굿 그 얘기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포물선이 들어가는 포물선이 tım круг 굿굿굿굿굿굿 sorry 굿굿굿不管 촘 들어갑소 어이프샷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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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비하네 해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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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프샷 9대2 9대2 자, 3대2 자, 2대2 어이프샷 쉬는 시간을 주면 안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만 죄송해 그만 너무 잘하고 있어 우빈이 알지? 너랑 영원이는 진짜 진흙탕 싸움 싸움 해야돼 땡긴 다음 돌팔해야돼 하늘때 죽잖아 아니 근데 까다로워 그냥 가서 스피를 하려니까 그런게 아니고 일단은 파, 갖다 박아 막히면 박어, 돌아 돌지 동볼을 바로 또 쳐서 그때 첫번째는 스피드리블 두번째는 스피무브 볼을 캐치해 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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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굿굿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요리 택수 잘했어 너무 힘들어 잘했어 물 마시고 또 나가야돼 또 나가야돼 우빈이 몸 좀 풀고 있어 일어나서 몸에 열을 좀 내놔야 돼 갑자기 들어가면 안 돼 아무래도 이 김현종 코치님의 포인트 레슨을 받고 파악을 당한 것 같아요 딱 하려고 하는 걸 정확히 딱 막는데 힘들더라고요 잘합니다 좋아요 아 진짜로 피날레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스킵팩토랑 할 때도 마지막으로 근데 슛이 너무 다 길어요 근데 거기에서의 상황도 똑같아 그냥 안 쏘다가 들어가서 쏘는 거란 말이야 적응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을 흘겨 쏘지 말고 쭉 뻗고 있어야 돼 홀드를 좀 걸어봐 팔을 일자로 뛰지 말라니까 뛰지마 뛰지마 그렇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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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게임 포인트 오케이 괜찮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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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ze 거지 그렇지yt 그렇지 newspaper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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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12 뜬다 아이씨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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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대 7 좋아 잘했어 넣어야 돼 아니 못 넣을 것 같은데 에잇 화이팅 화이팅 자 5 4 3 2 1 에잇 옥샷 자 6대 6 6대 6 포스트업 해 포스트업 해 포스트업 해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더 받아 더 받아 할 수 있어 그렇지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오케이 한창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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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있게 아잇 잡으면 어떡해 오 아 아 잡으면 어떡해 아 나랑 일단 몸으로 들어오겠지 적은? 어 그럴 것 같은데 네 아니야 오히려 슛을 할 수도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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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짝 굿 짝 굿 짝 굿 짝 굿 짝 굿 짝 굿 짝 하나 쏘자 오케이 유빈아 굿 짝 들어간거야? 아냐? 네 굿 짝 굿 짝 굿 짝 굿 짝 굿 짝 굿 짝 굿 짝 굿 짝 아우 와 그니까 뜨는 쏘는거 보호 뜨라니까 어 괜찮아 괜찮아 욕ior 아 저 다 왔어 다 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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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네 daughter 아우 짧아. 슛 다 짧아. 이게 황우빈? 아 대단하다. 3대2 3대2 자 2대2 우빈이 형 좀만 더 힘내요. 1대2 게임 포인트. 와 여기가 네가 있냐? 또 너야? 또 너가? 오우. 아 오케이. N1 없는 걸로. 진짜 시작때는 있지만 배줘야지 우리 팀인데 마트 마트 자 바꿔줄게요 까미까미 막아야돼 굿티팬 뜨지마 딱 붙어있어 딱 붙어있어 뜨지마 뜨지마 오 바로바로 이 정도면 막히는 걸로 하자 너무 잘했어 잡으면 딱 붙어서 안 뜨면돼 우빈아 이기려고 하지말고 이겨줘 이겨줘 힘 빼야 돼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이다이로 이겼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혜민이 혜민이 빨리 몸풀어 자 누가 나오지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겨라 지금 이제 똑같은거에요 이제 그렇지 그렇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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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버텨 버텨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 좋아 버텨야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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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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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다 지쳤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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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대 5 왔다 감 잡았어요 감 잡았다구 자 5대5 2점 2점 남았다 2점 2점 남았습니다 하자 하자 라스트 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 집중하자 집중해서 침착하게 침착하게 왔어 에이 오 미쳤는데 드디어 이겼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만족 네 너무 만족 아 안했으면 큰일날 뻔했네 종아리에 근육통이 와가지고 뭐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살짝 이렇게 잘하는 분들과 연습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여서 좋았는데 어 생각보다 뭔가 좀 잘 안되는거 같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강자들이랑 하고 느낀거는 계속 걱정거리만 생기는거 같습니다 약간 위축됩니다 환조랑 제일 많이 봤잖아 저 근데 어떨거 같냐 환조도 너랑 많이 해봤으니까 저 환조랑은 환조 피하자 그렇죠 1대1은 한 번도? 이번엔 이기면 되겠네 멋지다 영상으로 박제까지 나 지금 소름도 돌고 다시다가 딱 이번엔 이겨봐 그럼 그것만 딱 박제 이것만 이기면 공식적으로는 1전 1승이잖아 1전 1승 1대1 하지마 근데 환조이 아마 처음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럴거 같긴 해 그럴거 같긴 해 환조로 최대한 조지고 이사기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할거 같아 느낌이 환조 처음에 나오는 걸로 우리가 작전을 짜볼까? 네 좀 그게 틀어지더라도 아까 우리 초반에 네가 잘 끌어줘서 이렇게 된거잖아 이게 좀 걱정인게 초반에 제가 나갔다가 또 좀 긴장돼서 막 말아먹고 올까봐 그 책임감을 갖고 해야되는거지 그거 좀 치는거야 우리 아까처럼 야 네가 처음에 나가자 오늘 이것도 이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탁 탁 그렇게 하자 상대가 누가 나오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로민아 미안하다 기회 안올수 오늘은 새로운 롤을 때문에 우리 2대1 많이 할거야 오늘 네 주말 준비해야 되니까 뭐야 뭐야 나하고 승진이 형이랑 얘기해봤는데 아마 동준이 먼저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환일이 두번째 오케이 네 의견 있어? 우리 팀이니까 소통해도 돼 괜찮아? 아니 전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동준이가 언더덕처럼 나와서 두명 잡아버리면 되고 네 못해도 환일이가 형으로서 마무리해주면 되고 네 오케이? 충분히 두개 다 이기고 우리 두명 다 올라갈 수 있어 네 네 진짜로 충분히 아마 걔네들이 혼혈 친구가 먼저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두번째 걔네 에이스 나올 것 같아 오케이 그쵸 항상 막 경기 모든 뭐 이대 대전 모르는게 틀어와서 너무 그쪽에 생각 아 누구 나올까 그 사람들 뭐가 단점 아 그 사람들 수도 있고 어 수도 없어 막 너무 그쪽에 생각하지마 우리끼리 너는 단점 너는 뭐 할 거야 너는 뭐 할 거야 그렇게 더 유리해 더 중요해 물론 전략 좋아 응 근데 그것보다 우리꺼에 집중하는데 오케이 그럼 오늘 연습을 실제 그 팀전 하는 것처럼 연습할 거야 약간 약간 이른 대회 나가는데 만약에 동시에 먼저 나가서 이렇게 해서 좀 몸부려야 돼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들어와서 좀 그렇지 그럼 계속 준비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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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아 동준아 점프하지마 2점 동준아 동준아 이거는 그냥 편하게 어 오늘 졌어 괜찮아 다음 게임 있어 토요일 날 다음 게임 없어 네 진짜 지금 게임처럼 연습 안 하면 게임 좋은 모습 안 나와 지금 열심히 해야지 지금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면 게임에서 좋은 모습 나와 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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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샷 스탠트 그리스도 여러가지 터뜩 팀 터뜩 톡톡톡톡톡톡톡 Quick 어떻게 해야 돼? 몇 개 들어가서 이렇게 수비할까? 이렇게? 알잖아 환일아 니가 이런 대회에 제일 킥끈 선수 맞지? 네 킥끈니까 유리하지 팔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키 커?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맞지? 슛을 때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틀리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가 파울 두 개 있어 그치? 첫 번째 파울은 괜찮아 그치? 그러면 만약에 7점이야 오케이 7점 그럼 포세션 7개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우리 파울 7번 할 수 있어 아무 타격 없이 내가 이렇게 상대가 몇 개 이렇게 넣었을 때 흐름을 끊어야 돼 한번 파울 하고 이렇게 해도 돼 동진이한테 처음 해봤는데 레이 업 다 할 것 같아 레이 업 하기 전에 미리 끊고 오케이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에 이제 굿디 편 세야 되고 파울 없이 그치? 그래서 뭔가 잘 안되면은 그냥 한번 끊어 동진아 너의 거기 약점이잖아 그치? 포스트 수비가 약점이 네 한번 끊어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갔는데 네 한번 끊어주면은 얘가 힘이 빠지지 가지 파울 파울 파워 파울 파워 푸즈원 왓지 나이스 나이스 굿범 유럽 1 대 0 파울 안 다치게 그리고 공에 스와이프 해야지 그냥 몸만 이렇게 하면 유 파울 나올 수 있어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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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먹을 수 있어 아냐 유 스가 시켰다 파울 M1 끝 일단 환일이 부터 이런 상대가 있을 수 있어 파울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도 너한테 너무 좋은 연습이야 근데 지금 파울 한 번 하니까 너가 힘들게 들어갔어 파울 당했어 너가 약간 체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니까 슛 던졌어 파울 하나잖아 그러면은 얘 파울 한 번만 리팅 파울 한 번만 하면 자유투잖아 그치? 그럼 너가 유리한 거야 그냥 그래도 돌파하려고 해 파울 유도해도 되고 더 편할 거야 너 입상에서 동준이는 다운 힐 근데 몇 번 안 됐어 그럼 다른 거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계속 똑같은 거 당하니까 그게 조금 우리가 어 얘 생각하면서 하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이번에 네가 수비 진짜 잘했어 네가 이렇게 수비하면 달라 완전 달라 앞에 있는 사람도 던지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달라 진짜 수비 잘했어 너도 수비 잘하는데 네가 마무리가 좀 아쉬워 네가 막 슬라이딩 이렇게 다 열심히 했는데 페이크 쓰고 네가 점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스틸에 나오는 거야 리칭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마 그 디펜스는 스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블록샷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런 거 내가 힘들게 만들어 네 힘들게 만들면 끝 좋아 박수 그렇게 생긴 네 수비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 마무리 그 마지막은 네 집중 좀 있으면 좋겠어 네 잘하고 있어 진짜 잘했어 근데 형은 진짜 손 들면 못 막아요 진짜 못 막아요 손 들면 근데 너가 첫 번째고 막 내가 두 번째라서 너가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훈련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말에 대회날에 가서도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너가 잘하는 거는 최대한 발리하면서 득점을 최대한 많이 내고 나오면 돼 동준이가 하고 싶은 거 동준이가 잘하는 거 동준이가 자신 있게 후회 없이 하고 돌아왔으면 저는 그것대로 동준이한테 칭찬해주고 싶고 나머지 뭐 14점이어도 제가 꼭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죠 그래도 동준이가 너무 부담감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 저 때문에 똑같아 그냥 내가 포카데미야 너를 프리즘이야 오케이 나 근데 두 명 있어 플레이어 원 앤 투 나 그럼 14점이야 화이팅 화이팅 수비해 수비 오이 좋아 좋아 수비 좋아 오이 나이스 굿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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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이 진짜 굿디 동준이 동준이 동준아 그러게 되면 스텝은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슛 던지고 알겠어요 주아 있어 굿지마 버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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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하면 돼 7대2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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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자를 때 뭐 했어? 그.. 그냥 포스터로 알잖아? 만약에 투팩 있잖아 그냥 하나 잘라주면 그 다음에 바로 막 이렇게 포스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뭐 할까? 그걸 아직은.. 생각해 뭐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코치님을 힘으로 버틸 수 있으면 붙을 것 같은데 그게 힘드니까 이게 약간 조금 거리 둬야 되나 아니면 펌프할 때 좀 그 예상해서 피했다가 해야 되나 그래서 힘 좀 빼려줘. 그러면 뭐가 좀 타르죠? 한번 한번 해봐. 내가 생각대로. 그럼 펌프하고 아니면 오픈 스포도 나오실지 않아? 아니면 아예 뭐 이거 이거보다 약간 이렇게 되면 한번 해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봐. 다른 거 좀 해봐. 오케이. More than building them as basketball players, it was about making them believe in the ability that they have. So we spent a lot of time talking to them, you know, and helping them think about themselves. Like when you miss shots, when you do this, what are you thinking about? What's going through your head? If we can help them figure out these issues about why they're doing certain things, it would be easier for them to have success in basketball and ultimately have success in life, whether it's relationships, job, business. Understanding yourself will help you in anything in life. How about you? 집중해, 집중해! 1-6. 2-6. 2-6. 2-6. 2-6. 2-6. 2-6. 2-6. 4-6. 3-6. 2-6. 2-6. 5 5 5 우리가 준비해 할 수 있어 6대2 수비 괜찮아 괜찮아 수비 수비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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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준비해야지 팔 하나 나왔으면 좀 더 기쁜 선수가 그냥 포스터블로 들어가는 거 형 미안해요 화이팅 화이팅 수비하면 돼 수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손 손 손 좋아 오케이 조심해 밑에 막 반대선을 여기서 있으면 바라나갈 수 있잖아 조심해 굿샷 굿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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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비 좋아 양기잠 오프닝을 쏴 오프닝을 쏴 오프닝을 쏴 오우 5대0 선 선 선 5대5 굿디 굿디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슛 좋아 슛 좋아 슛 좋아 자신있게 쏴 자신있게 쏴 4대5 2대5 굿디 굿디 수비 인정 공격 좋아 공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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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좋아 3 3 2대5 괜찮아? 손 손가락 괜찮아요 왜왜? 닦고 올게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손 왜그래? 몰라 나도 몰랐어 제가 믿을 수 있는 공격은 제가 믿을 수 있는 공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알아서 조금 으리지 않아서 깜짝ligt 예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하고 한 명이 공격을 하고 그 다음 공격을 하는게 좀 더 심하게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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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파울 한 개 했어 한 개 했어 환희 형 형 3점 남았어 수비 공격적으로 해야돼 시즌처럼 해 시즌처럼 안하면 안 늘어 펌프 조심해 포스터 게임 공격적으로 해야돼 이런 거 얍삽해도 얍삽해도 네가 체크하면 어쩔 수 없어 체크하면 바로 준비해야 돼 특히 2점 남았잖아 그럼 2점씩 주면 안 되지 1점 2개 터프하게 해야지 보니까 거기 마지막 슛은 네가 그때 슛 쓸 때 그때 생각했었어 아 네가 슛 너무 오픈젠트인데 왜 안 들었지 계속 그 생각 났고 마무리 수비 안 됐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거 아쉽잖아 그치? 대회도 마찬가지야 아쉬우면은 진짜 할 말이 없어 후회 없이 하나도 안 없이게 지금처럼 너무 완벽한 기회 있잖아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알잖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책임감 있게 하고 내 동료한테 부담 덜 주지 내 동료한테 부담 덜 주지 환일이는 더 큰 책임감 갖고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고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고 동준이는 마무리 못하게 네가 다 끝내버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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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한 20번 연습했거든요 많이 연습하는게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돌려봐서 생각해보면 단점이 하나가 서로 너무 자주 보니까 질리는 부분도 있죠 지적이 이제 쓴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센터들은 한두 번밖에 안 만나면 그런 선수들이 배울 자세가 너무 마음이 있죠 그냥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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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는 물론 애들 저희 애들이 되게 착한 친구들이고 너무 배우고 싶은 애들이지만 그래도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많이 했던게 하지만 저희가 언더더욱 느낌이라서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은 진짜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요 저희 팀이 조금 더 어려웠던게 자신감 갖고 있게 이제 대회 나가서 잘할 수 있는 그게 저희의 미션이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기술이나 실력 다 좋아요 근데 차이가 다른 아이들은 자신감 우승후보 타이틀 갖고 이제 나오잖아요 물론 우승후보는 그만큼 부담이 있겠지만 자신감은 이제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제일 큰 미션이었고 한 달 동안 아이들한테 계속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보여줄 수 있고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서 이번 본선 결과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친구들 친구들 훈련 끝나고 땀에 젖어있는 모습 볼 때 여기 와서 농구를 이렇게 즐겁게 땀 흘리면서 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표정을 보면 그거가 너무 좋았고요 일을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기억나는 선수들이 막 스치는데 친구들도 제가 뒤돌아 봤을 때 그 추억 속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농구 간두고 한동안 농구 막 너무 재미없다 그냥 안 한다 하고 막 놀고 공부도 하고 그냥 농구 안 했는데 이거 다시 해본다고 좀 농구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막 열정도 타오르고 진지하게 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 한 달 동안 하는 게 다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 해보고 뭐 이기거든 지더든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강원도 데려가가지고 모래사장 뭐 뛰고 무통 벗고 남자 외인 구단 이런 느낌 그 약간 훈련보다는 그 느낌 받으려고 네 울기도 하고 막 이런 그림 좀 그렸었는데 그런 거 못 한 거 좀 아쉬워요 퀀텀에서 훈련하는 모든 순간이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던 분들이라 약간 아이돌이랑 같이 무대에서는 그런 친구들아 보고 있니? 이게 나다 첫 촬영이 약간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촬영이라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한 달에 거의 기간 동안 사실 많은 경험을 한 거 같아가지고 사실 정말 감사하고 이번 주 파이널도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멋모르고 농구하다가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것도 배우고 하니까 더 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우승자는 나다 네 네 우리는 그대에서 그대가 한 달까지 한 달까지 이제 그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는 뭐지 곧이 들어온 왜냐하면 그대가 이미 won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가 많은 시간과 많은 것과 많은 노력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우리에게서 그대가 그대가 저희에게 도움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들이 많은 믿고, 이제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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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다른, 계속 말하는 거지만, 다른 센터들보다 훈련을 더 많이 하고 빡세게 하고 저희의 강점과 단점을 생각해서 더 언더독으로 더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저한테는 정말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단 제가 제일 부족했던 부분을 코치님 두 분이 잡아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프리즘에 들어온 게 되게 다행이다 싶었고 그러니까 서로 훈련도 많이 하니까 정도 더 많이 깊게 생기고 저는 한 달 동안 진짜 즐거웠던 시간을 보는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이제 우리 걸로 가져오는 일만 나눠. 네, 1점 더 주시면 안 돼? 이거 돼야 돼. 이거 원래 포옵. 오해 안 풀려.